1만 2만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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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씩 1만 3만 5씩 1만 2만 4만 5씩 1만 4만 4만 5씩 그 차량에 공감입니다. 야 제일 낫다. 야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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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우리 차인데? 상삼이 칠 저 우리 차요 스티커포 신 뒤부터는 다 케미스 차량이에요 아니 저기 케미스 차량이라고 짓게 있잖아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원 차량이 되느냐는 문제죠 이걸로 뭐 확인해가? 기럭지가 다르잖아 다르지겠어요? 아니 내가 아는 데가 다리 부상 때문에 그러지마 야야야야 쟤 지금 우리 정성 폭소하는 거 아니야? 이 차가운 거 탔다고 진짜 빠졌어요 근데 기분이 어떤지 보자 어 날 깨눗어 나는 기분이 어떤지 보여주겠어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이게 지금이야 기름 잡고 없는데 어? 어떻게 된거야? 어? 어? 근데 근데 정성 때 한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라고요 아 정성 때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네 네 네 항상 응어네에 맺혀 있었거든요 아 그게 아직까지 응어네 맺혀 있었다고? 네 정민아 우리 그 스탠드 차 타고 하면 되니까 너 혼자 가. 너 어딨지 모르지? 그냥 혼자 알아서 올라와요. 래비게이션 찍고. 지금까지 저 있었으니까 여기 갔다가 서 있을 테니까 그걸로 와요. 아 우리 나 차 안 타. 너 혼자 차 운전하니까 무슨 짓이 지금.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안 되면 뭐 혼자 방송하면서 갈게요. 와. 와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와 그냥 산입니다 산. 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뒤에서 와야 되는데. 아 동민이 형. 동민이 있었구나. 동민이 있었구나 동민이. 거기서는 진짜 누구 하나 없어지면. 이야 그 순간이네 그냥. 야 찐빵 하나에 동민이 형을 잊었어. 근데 이렇게 가면 어딨어? 근데 이렇게 오래 봤는데. 찐빵 하나에 그냥 잊혀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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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염소다 염소. 오 염소다. 염소다. 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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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여기 있길래. 양이예요? 아 이거 산양이에요. 아 이거 산양이에요? 와 뿔 봐요 뿔. 이야 멋있다 얘. 우와 진짜. 좋아 하시다고. 예? 좋아 하시다시다가. 아 차요. 아 차요. 아 그래서 차를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감사할 때가 혼자 쉬쉬했는데. 아, 지금요? 녹화하다가 떨어졌어요. 아, 2박 3일이야. 1박 2일이야. 아, 진짜 대박. 차.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영대, 김종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다가 딱 샀는데. 아, 여기, 여기인 거예요. 멋진 데가 있어서 딱 샀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죠? 어떻게 가야죠? 자, 이동할게요. 종민이 찾으러 와요, 종민이. 다 탔어? 지훈이 안 탔는데요? 손, 손. 지훈이? 지훈이 여기 자리, 자리. 자리가 없잖아, 지훈아. 지금 이, 이 필름 끈으로 불러줘. 하나, 둘, 셋, 넷. 아, 베이비와이. 아, 잠깐만. 형, 다리는 들지 마. 다리는 들지 마. 다리는 들지 마. 아, 다리는 딱이 돼야, 형이. 아, 사진이야. 같이 같이 찍어도 돼요? 아, 예, 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혼자 오실까요? 네, 혼자 왔습니다. 다 혼자 시키는 거 제가 왔습니다. 다 혼자 식사하고 계셨나요? 아니, 혼자 잘 드신다고 해서. 아, 혼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 있어요? 네?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 아니, 지금 저까지 저기서 촬영하다가 혼자 차 타고 도망갔는데. 너희도 정상마다 떨어졌지만, 형은. 예, 예, 예.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비슷하긴 한데. 설마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옷이 가게 됐는지 알았네. 얘 그냥 보통 아까 걸어갔으면 그런 거 했네. 야, 이거 생각은 심하거든요,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없어, 없어. 한 장이. 지나간 거 아이가 또 괜히 또 종민이 또 아, 큰일 났데 오늘. 혼자 놔둔 뭐잉? 야, 진짜 대책 없이 갔네. 진짜 많이 갔어.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 지나간 거 같은데? 아니,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는데. 지나간 거 같은데? 아니, 본장도 공부하는 거 아닌가?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야. 이야.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얘 감동으로 했네. 장난치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정도면 진짜 절대 싫어할까. 에이, 정선에 비하면 약하지. 걔는 한 명이고 우리는 그래도 두 명이잖아. 그래, 지가 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그렇죠. 이해해 주자고, 형. 애교로 받아주라고.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형. 그러니까 혼자 오면서 얼마나 무서웠겠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안 무서웠어? 앉아 골라요? 어? 쭉 가지 그랬어. 형이 약속된 대로 둘이죠. 뭐? 잘못한 거에 대한 우리가 또 벌은 줘야죠. 아, 곡괭이? 곡괭이는 왜요? 3초 통과. 곡괭이 하지 말고 그냥 꿀맛으로 하자. 꿀맛으로 하자. 꿀맛으로 하자. 꿀맛으로 하자. 꿀맛으로 하자. 꿀맛으로 하자. 오! 오! 어우! 꿀맛으로 하자. 꿀맛. 꿀맛으로 하자. 왜 이럴 거 있어요? exec柄.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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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効은 들었는데, 방금? 하나. 하나 próxima. 종윤아. zo. 두께. 와, 너무 mundane. 아 진짜 돌이 나 형 돌이 나 돌이 나 형 돌이 나 형 돌이 나 집행 하시죠 이건 방망이야 사건번호 4782번 차량도주 김종인 정확하게 자작하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고요 사살하게 사살하게 사면 시동을 끄고 내린 거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그런 그건 아니고 길은 불들어왔는데 지금 아,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정답은 연속으로 낙석주의 후반입니다. 야, 이거 진짜... 주유소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낙석주의 돌 떨어진대. 주유소라고 하지 않았어? 낙석. 낙석주유소. 낙석주유소. 주유소를 원하니까 굳게 들려요. 석기는 몇 년생이지? 저 87년이에요. 87년. 그런 연수도 있구나. 87년? 저 근데 빠른 87이에요, 빠른 패스. 야, 그럼 너 88올림픽이 너 한 살 때야? 88올림픽이 너 한 살 때야? 어이소없다, 어이소없다. 어이소없다, 어이소없다. 잠깐만, 왜 이렇게 TV로 보셨어요? 우리 그때 당실만 하더라도 사실 스포츠 할 때 전 국민들이 다락이 됐잖아, 그랬더니. 그렇죠. 야, 그걸... 지금 월드컵처럼 씨름은 안 그랬니? 옛날에... 그쵸? 그쵸? 첫 1회 대 때. 이만기야 지식이 여기다 가슴에 파스 붙였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런 이만기 선생님도 호동이 형이 이기신 거예요. 이야, 그걸 듣기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야! 몇 번, 몇 번부터 봤어요, 몇 번. 총 전 몇 점 몇 승 몇 회예요? 망령이 형이랑 공식 때에는 공식 때에는 나랑 다섯 번을 붙었어. 우와, 오전! 오전! 오전 몇 승? 4승. 우와! 우와! 이야! 몇 살 때, 몇 살 때. 뭐 어제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합을 붙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장략품의 강호동. 약간 이렇게 강호동 선수. 그때 전적이, 이를테면 강호동은 6승 25패. 아, 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많이 졌지. 이망지 선수 그때 전적이 290승 10패. 290승 19패요? 안 터쳐버리구나. 으악! 그래도 이망지 장사는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황제였죠, 황제. 그럼 그걸 이기는... 와, 그러면...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다른 씨름 선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잖아. 이렇게 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망지 장사는 특별하게 한 게 있었지. 최고고 향수 냄새가 탁! 경기적으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네, 노선수랑 주거리에 박근혜 주거리에 박근혜에 박근혜에 한 판 찍어. 하하! 하하! 아니, 그만큼 목적이었고. 그만큼 슈퍼스타니까. 이게 살을 닫으면 위하가 틀려. 아주 또 잘생겼었어. 잘생겼지.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대강 이렇게 몸풀고 나오잖아. 그때 당시 이만기 장사, 이만기 선배는 거의 뭐 전체 시스템이 그냥 이만기 선수를 다 이렇게 최고의 고등식으로 하기 꺼 온도도. 그러니까 살을 잡으면 살이 따뜻하다고. 살에 취하고 향수에 취하면서 그냥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배님 기억납니다. 그래서 첫 경기 때 어떻게. 뭐로 이겼어요? 뭐로. 89년에. 뭐 뭐 잡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치게는 뭐야. 첫 공수자에게 이기신 거예요? 이긴 거예요? 첫 대회에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처음 딱 대회에서 중면성에서 만났는데. 바꾸러 가는데 꿈을 꾸는 것 같지. 이만기 선수랑 다르게. 그리고 이만기 장사를 딱 보니까 너무 커. 이야 크게 보이죠. 너무 크게 느끼죠. 실제 등치는 내가 더 큰데. 장피를 안 당하면 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차판은 실험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가 개발한 기술이 있어. 일종의 강호동이네. 강호동이네. 기술이 강호동이잖아요. 그렇죠. 강호동 거리. 네. 정확히는 잔mor js 야, 그래가지고 한 판 이기고 나오니까 지금 그 돌아가신 김학용 감독님 그 백반에 아주 감독님 했던 말은 아직도 기에 잊히지가 않아. 이제 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판 이겼으니까. 자, 이만기 선수가 근래 이렇게 크게 넘어지기는 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갔으니까 삽파를 잡을 때 틀리더라고. 넌 죽었어 이런 약간 그런 맞죠? 뭐야 얘? 이거 이럴 수 있죠. 함성 준비하고 두 번째. 또 이겼어요? 너무 재밌어. 뒤집기. 우와! 아, 이럴 수? 네. 이만기. 자, 이번에. 자, 넘어지면서. 이때. 이면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자, 이때. 자, 몸을 틀죠? 네. 몸을 틀어 줍니다. 자, 이때. 네네네. 아, 선을 먼저 집권 갑니다. 네, 네. 이만기 테크니션을 뒤집기로. 대치기, 대치기. 어, 배지기, 대치기. 배지기, 대치기, 대치기 뒤집기로 했죠. 우와. 완전 확 깝겠다. 네. 그리고 또 이만기 장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종의 미래 거두면서 우리나라 실험의 대기록 철아나서 10번이라는 기록을. 11번 할 수 있었는데 형이 딱 거기서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봐야지. 어? 이만기 장사가 10번이라는 기록을. 대기록. 아직도 못 깨우지. 그러면 두 번째 기록을 세우는 분은 누구세요? 왜요? 짠지 너무 많이. 호동이 형 아니에요? 두 번째 기록.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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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나 생각으로 물어본 건데 왜. 형이 형이 tart macht 생각하네. 진짜 이의 같다. 정상적으로 3시간만 운전해도 되는 걸 한 6시간이라고. 아침 9시 모여가지고 지금 도착한... 도착은 6시예요 6시... 딜토까지 가도 같겠다 지금 뭐 보이는 거 같은데? 어! 취수다! 이리어라!!! 쥐수수수수수...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근데 찜송해서 기름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또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형, 넣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1.2kg 남거든. 그런데 기름을 안 넣게 되면 우리가 제작진에게 이기는 거란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기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들으면 딱 1,500원 넣으면 안 될 거예요. 1리터. 딱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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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같이 들어가? 주유소에서 총을 아무리 잘 쏘시는 분들도 1리터 넣는 건 못 들어갔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자기네가 매길 수가 있어. 1리터. 1,000원 넣으면 더 달라요.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 왼쪽, 왼쪽. 이쪽, 왼쪽? 아니, 아니, 오른쪽, 오른쪽. 아, 나 창피해서 나랑 못 넣어놨어. 1,500원어치 얘기하라고? 아니, 1리터. 1리터 주세요. 아, 저 1리터. 아, 저 1리터. 아, 저 1리터. 경영아, 박수에 때라.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싣는 거 싣는 거. 1,500원어치요? 싣는 거 빨리빨리 끄라. 원래 주유올땐 1리터만 주세요. 아, 저거 빨리 돼. 내가 얘기해. 아, 진짜. 아, 진짜.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먼저 들어가요. 김 씨 형. 아니, 이제 86미러 남았는데. 아, 86미러 남았는데. 밀어보시자. 저희,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요. 1리터만 놓을 수 있나요? 1리터면 얼마예요? 1,500원? 1,370원. 네, 1리터. 1,500원어치 놓으십시오. 1,600원. 1,500원어치 놓으십시오. 1,600원. 오,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야, 다 들어왔어. 2,000원 들어왔나 봐. 다 들어왔어. 2,000원 들어왔나 봐.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어떻게 하지? 끝난 거예요? 다, 다 들어왔어. 근데 저, 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요? 얼마? 얼마 초간 있어요? 3,000원이요? 3,800원이요? 3,800원이요? 3,000원이요? 3,800원이요? 3,800원이요? 이거 다시 꼽을 수 없죠? 꼽을 수 없죠? 어떻게 꼽을 수 없죠? 얼마 주시겠어요? 얼마 주시겠어요? 1,800원 만 주세요. 네? 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무슨 기름을 깎아줘요, 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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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요, 예.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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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어떻게 그렇게 착하시냐, 또 사람들야. 아, 다들. 자, 이제 드들이.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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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변이면은 와 무사히 우와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형 고생하셨어요 주차장이 어디 이리라 하는거 아야야야 낭떠러지야 거기는 나이 맞떠러지지 않으세요 나이 맞떠러지지 않으세요 낭떠러지는 아닌데? 우와 여기 있는 데가 있어요 감동해 이거 하나요 감동해 학생들이 수업하는 건가요? 과가분이나 그런 분들도 이야 너무 너무 남근깁니다 아니 뭐 이런거 아니 뭐 이런거 거의 같지 않니 거의 얼굴 세웠으니까 여기 작은 보이지? 그러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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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직 1박 2일 복합지 데뷔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론 바야흐로 2007년 11월. 다가올 추운 야생 겨울을 데뷔하기 위해서 또한 시청률 결정진 1회 프라이티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한 데뷔책으로 호캉이 데뷔 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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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한 야생입니다. 냄새에 지극을 해야 합니다. 흠흠흠 그렇습니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뭐요? 까먹으신 것 같아요 얘기 다 안 끝내셨잖아요 와 집중이란다 여기 그러면 질문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밖에서 주무시는 걸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팀장으로서 저희들 리더로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승훈 대원이 나랑 같이 야외에서 자겠다 상관하면 저도 야외에서 잘 이용하겠습니다 어 둘이서 그럼 멋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안 해도 잘할게요 그럼 야외에서 자야들이지 한 명 한 명 추천 이승훈 앞으로 아 아 아 진짜 휴지 아 진짜 모르고 밟으면 재수 못해 모르고 밟은 거지 가위비 whichever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이삏 야 왜 날이 jobs 야 난 살꺼야 안 살꺼야 야 야 야 duke 왜 날이 الس거워 아니 으아 아! 세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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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야.